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15번째 강의인데요 마세이의 자세, 당점, 주의사항 이런 제목으로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전자책에 15번째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큐거리 연습 일주일 후 시작하세요 마세이는 보통 치는 당구하고 또 다른 영역입니다 큐를 아주 급격하게 세워서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세이를 치기 위해서는 당구를 처음 시작할 때 큐거리 연습을 했던 것처럼 마세이에 필요한 큐거리 연습을 따로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보통 마세이를 할 때 각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다 또는 쿠션 날 위에다가 손가락 손가락을 이렇게 3개 정도 중지, 검지, 새끼손가락 이렇게 3개 정도를 바닥에다 붙이고 손가락을 쫙 편 다음에 오른쪽 엄지와 검지, 엄지를 이렇게 굽힙니다 엄지를 이렇게 굽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계곡이 생겼죠 이 계곡이 생겼는데 엄지를 굽히면 이 계곡이 홈의 형태로 변화되죠 그리고 이 검지도 이렇게 굽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와 조금 달라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좀 모양이 예쁘지가 않죠 이렇게 엄지도 이렇게 굽힙니다 그리고 이걸 좀 세웁니다 이 큐거리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손가락만으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마세이용 큐거리가 연습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해야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횟수로 이 큐거리를 만드는 횟수는 하루에 10번에서 30번 사이 정도? 그렇게 일주일만 연습하면 이 마세이 큐거리가 내 손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렇게는 적어도 연습을 한 다음에 마세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 마세이가 잘 찍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설픈 자세에서 마세이를 찍는 연습을 하면 어떤 악효과가 발생하냐면 남들이 봤을 때 저거 제대로 된 마세이 맞아? 이렇게 자세가 엉성해 보입니다 그리고 엉성한 자세에서 계속 마세이를 찍게 되면 그게 만약에 몸에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세이를 찍어도 잘 찍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찍어서 맞춰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폼이 후진이니까 후진 자세로 백날 쳐봐야 고수답지 못한 자세가 익숙해지면 그것처럼 볼품 없는 게 없습니다 방구를 그래도 300점 이상 치겠다 하면 폼나게 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그냥 마세이 큐거리 손만 연습해도 됩니다 물론 큐를 이용해서 연습하면 더 좋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는 마세이 전용 큐거리 연습을 하고 마세이 연습을 시작하라는 거 이거는 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장치를 한 후에 연습해야 됩니다 안전장치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사용하다 버려진 당구대 천을 이렇게 조각을 이용한 것인데 마세이를 연습할 때 이렇게 당구대 천이 없으면 그냥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깔아놓고 그리고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지어낸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3번 큐선은 어깨와 나란하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얇게, 도저히 얇게 쳐서 나오지가 않는 이런 배치가 있잖아요 아무리 얇게 쳐도 그리고 얇게 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확실하게 득점하고 싶다 할 때 그럴 때 마세이를 치는데 흰 공이 첫 번째 빨간 공과 두 번째 빨간 공을 마치기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가도 이건 이상하죠 이렇게 가야지 살짝 쿨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흰 공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마세이를 칠 때 하나는 왼손은 큐걸이고 하나는 쥐어야 될 텐데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 이랬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흰 공을 이 공 세 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사실은 공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이 3번 Q선은 어깨와 나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흰 공을 마주보고 들여다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이 Q선과 내 어깨가 나란하게 되도록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서 Q를 세워서 공을 바라보고 마세이를 찍어야 멀리서 봤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흰 공을 어깨와 흰 공이 거의 수직이 된 상태에서 흰 공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찍으면 마세이를 찍으면 멀리서 보면 마세이답지 않고 엄청 어색한 자세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Q선은 어깨와 나란하게 이렇게 잡고 쓴다는 겁니다 스탠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립은 쇠 손가락으로 가볍게 쥔다 이 그립을 쥐는데 이렇게 쥐는 건 아니고 이렇게 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세이를 찍을 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쥔다는 것은 좀 세게 칠 때 필요한 그립 방법이고 그렇게까지 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이 세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 이거로만 잡아서 그리고 팔뚝으로 치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만 톡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 손가락으로 가볍게 쥑니다 그리고 5번 팔뚝으로 치지 않는다 마세이를 치는데 이 팔뚝을 사용해서 이렇게 치는 경우는 세게 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이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알려드리는 300점에게 필요한 마세이는 묘기당구성 강하게 치는 마세이가 아닙니다 그냥 근접한 상황에서 연속 득점을 하다가 이렇게 뒷공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가까이 있는 공을 살살 치다 보면 뒷공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모여있는 형태를 크게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적은 힘으로 이렇게 톡 쳐서 모여있는 형태를 크게 망가뜨리지 않게 치는 게 마세이거든요 300점은 300점은 이 정도의 마세이가 필요한 거지 강하게 찍어가지고 쓰리쿠션을 마세이로 친다든가 이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300점은 300점은 마세이를 찍더라도 좀 겸손하게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팔뚝으로 치지 않고 이렇게 톡 치는 마세이 연속 득점을 이어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찍는 마세이는 팔뚝이 아니라 이렇게 손목만 이용해서 톡 톡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6번 큐를 떨어뜨린 후에 잡는다는 느낌으로 보통 마세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 자력으로 내 오른손의 힘으로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찍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콕 치는 마세이는 흰공을 때리고 더 아래로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찍어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큐의 무게에 의해서 낙하하도록 떨어뜨리는 것인데 계속 떨어뜨리면 이렇게 바닥에 닿잖아요 그러면 테이블 천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바닥에 닿기 전에 떨어뜨려 놓고 공에 부딪힌 다음에 바닥에 닿기 전에 이렇게 오른손에 손가락으로 떨어지는 놈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치기만 해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공에 마세이는 얼마든지 득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당구가 집중력이 필요한데 떠들면서 동시에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찍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떨어뜨렸고 흰 공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더 떨어지지 않도록 잡는다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 찍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툭 놨다가 떨어진 놈을 잡는다 바닥에 닿기 전에 그냥 잡는다 정도 그 정도의 느낌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음부터 할 때 그냥 생바닥에다 하는 것보다 깔아놓고 하는 게 스스로에게도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Q선을 어깨와 나란하게 흰 공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Q선을 잡고 이 Q선에 대해서 어깨가 나란하게 섰죠 쓴 다음에 Q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하면 오른손으로 Q를 이렇게 각도를 수직에 가깝게 세우잖아요 근데 완전 수직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각도냐 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눈으로 이 흰 공을 바라보고 흰 공의 당점을 향해서 마세이를 찍겠죠 그렇게 하면서 Q를 세웠죠 그렇게 세우다 보면 이 Q가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이 Q가 그러니까 Q를 잡고 있는 오른손이 오른쪽 귀 근처 가까이 올 정도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각도상으로는 한 80도 정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이게 수직이니까 90도라면 이 정도니까 80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오른쪽 귀 정도에 스치는 정도 오른쪽 귀에 스치는 정도의 각도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팔뚝을 쓰지 않고 손목만으로 움직이다가 나의 팔에 오른손에 자력으로 아래로 내려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떨어뜨린 거를 공에 부딪힌 다음에 잡아준다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치면 뭐 그런 것을 연습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장치 바닥에다 천을 깔아놓고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내가 해볼 걸 다 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아 이거구나 하는 게 요령이 터득이 되는데 안전장치가 바닥에 깔려 있지 않으면 두렵죠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해보고자 하는 걸 다 미처 해보지 못하고 막 왜곡된 형태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엉성한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두고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 테이블이 없으신 분들은 당구장 사장한테 좀 친해진 다음에 부탁을 해서 나 이거 수건 좀 깔아놓고 연습 좀 할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놓고 연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당점 큐의 각도 중심점과의 관계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2년 정도 당구장을 하면서 이렇게 손님들을 보면 마세이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마세이로만 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걸핏하면 큐를 세우는 거죠 마세이를 배운 다음에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마세이는 정말로 필요할 때만 써야지 굳이 마세이를 치지 않아도 득점이 되는 상황인데 불필요하게 마세이를 치게 되면 당구의 내용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세이가 필요할 때만 쳐야 됩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특히 이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물론 잘 치면 마세이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쿠션을 이용해서 치는 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쿠션을 이용할 때는 무회전으로 치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원리가 있죠 그러니까 목표 지점은 여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흰 공의 중심은 여기고 목표 지점은 여기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절반이 여기지 아니지 목표 지점은 여기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절반이 여기잖아요 이것의 대칭점 이 지점에 장쿠션 쪽 대칭점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치면 이것과 이것이 대칭이 되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져야 되니까 무회전으로 치면 득점이 되겠죠 이렇게 쳤을 때 오히려 공의 형태가 더 유지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공이 먼저 맞으면서 조금 안 좋아졌는데 이 공이 먼저 맞으면 좋아지겠죠 아 이거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에 레슨용으로 들어가는 배치니까 좀 잘 맞을 때까지 답답하더라도 몇 번 더 쳐보겠습니다 치는 방법은 이것과 이것의 절반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오면서 이게 공이 살짝 휘네요 테이블 설치하고 조금 오래 썼더니 흐르는 경향이 있네요 모양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좋지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맞세이로 친다? 확률도 매우 떨어집니다 맞세이 중에서 어떤 맞세이가 가장 쉽냐면 이렇게 거의 보일 듯 그러니까 얇게 얇게 칠 수 있을 듯 없을 듯 한 맞세이가 가장 쉽고 그런 상황에서 치는 맞세이가 가장 쉽고 아예 안 보이는 놈을 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예 안 보이는 경우에 이 맞세이는 공이 급격하게 이렇게 휘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휘는 정도가 심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큐를 많이 세워야 되는데 큐를 많이 세워서 찍을 때는 그 휘는 정도를 내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도에 의해서도 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당점에 의해서도 휘는 정도가 많이 급격하게 변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일 듯 말 듯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치고 싶은 경우에 맞세이는 급격하게 휘 필요가 없거든요 밋밋하게 휘더라도 잘 맞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쉬운 맞세이지만 이렇게 아예 보이지 않는 맞세이는 급격하게 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맞세이입니다 이런 건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잘 치는 사람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것도 있지만 맞세이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맞세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흰 공과 한 공 빨간 공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방향으로 칠 수가 없죠 붙어 있는 공을 향해서 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맞세이를 친다 그러면 흰 공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뒤로 와야 되겠죠 이런 맞세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맞세이를 치는 것보다 오히려 쿠션을 이용해서 쿠션을 이용해서 치는 게 쉽기도 하고 쉽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다음 배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맞세이 좀 칠 줄 안다고 걸터앉든 뭐하든 해서 이걸 백 맞세이를 치겠다 이거는 조금 무모한 선택이기도 하고 아둔한 겁니다 겉멋이 들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맞세이는 잘 되지도 않습니다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아주 연습이 잘 되어 있는 사람도 이런 맞세이는 좀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실수하는 걸 또 보여주면 댓글에 막 달립니다 방향이 잘못됐네 어쩌네 그리고 당구는 기술만 가지고 치는 게 아닙니다 정신력이 더 앞섭니다 이렇게 이렇게 친다 한들 다음 공이 썩 좋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아무 때나 큐를 세우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당구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칠 줄 안다고 해가지고 막 우쭐해서 맞세이 칠라고 아무 때나 큐를 세우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세이 자세 당점 주의사항 개론이었고요 라이브 방송에 주제를 정해서 해오고 있는데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1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15번째 마세이 과정입니다 마세이 과정입니다 마세이 과정입니다 5번째 4번째